오늘의 제식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황지열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자분이 굉장히 많이 오셨으니까요. 천천히 시선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듬식스런 모습은 이번엔 이뽕리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살짝 환하게 운동해서 왼쪽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블러주세요. 그럼 현아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이제 중앙도 맞추실까요? 아, 오늘 너무 예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오른쪽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선 응시해 주시고요. 이제는 페미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선 응시해 주시고요. 5초 정도 시선 천천히 넘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페미 씨가 데뷔 10년 전하고 있네요. 네, 중앙도 도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도 천천히 시선 마주 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충분히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충분히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충분히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로는 물론 멍치는 끼까지 보유한 최고의 레벨. 네, 박수 치면서 끝나가시고 계시네요. 네, 오른쪽도 정말 재밌는 방송으로 거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앙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씨, 중앙도 시고요. 네, 아홉 포즈 좋습니다. 이런 포즈, 플래시가 아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눈 색이 정말 특색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요리 여러분의 더윈 2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자, 왼쪽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포즈를 맞추죠.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즈 맞춰주시고요. 보컬, 댄스, 매너, 퍼포먼스, 보수들이 모인 5편입니다. 자, 다갈 총. 네, 장전. 네. 자, 왼쪽도. 왼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갈 총.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덜릿을 상징하는 보증이라고 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시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카드로 가겠습니다. hin, 셋,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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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감사합니다.